랩儿 뭐예요? 오 고데기 멋있는 외상모네요 와 둘 완전히 숙녀가 돼버렸어 지금 어디로 왔냐면 여기 광화문이에요 광화문 여기 여름에 진짜 시원했겠다 애들 지금 엄청 잘 놀고 있어요 오늘 광화문을 좀 돌아다니면서 경복궁도 가고 조카들이랑 갈 수 있는 핫플레이스가 생각보다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경복궁을 갔다 올게요 다시 고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가 경복궁입니다 안녕 안녕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요 미세먼지가 하나도 없는 이 날을 보는게 거의 흔치가 않은데 오늘 조카들이랑 딱 왔을 때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날씨 엄청 좋죠? 응 예술이지 않습니까? 오늘 왕이 어디에 있는지 알까? 오늘 왕이 어디에 있는지 알까? 왕이 메뉴하는 거지? 왕이 메뉴하는 거지? 왕이 메뉴하는 거지? 5분 6분 6분 3분 30초 서울시티투어 버스를 타러 왔는데요 지금 호러나이트 투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호러나이트로는 어떤 나이트인지 모르겠다 서울 구경을 여러가지 할 수도 있겠지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서울시티투어를 한 번 할거에요 재미있게 한번 돌아다녀보자잉 이런거 좀 나올 것 같아 지금 곧 출발하는데요 시티투어 버스는 여러 곳에서 많이 출발하는데 야경투어 같은 경우에는 서울 광화문에 있는 동화면세점 앞에서 출발을 합니다 동화면세점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한 남산까지 들렀다가 이렇게 온 코스라고 해요 코스는 강변공로 따라서 여러가지 많이 간다고 하는데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차가 많이 밀린다고요? 아무튼 잘 갔다올게요 음료시티투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선민아, 소윤아 어땠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선민이 그래도 좀 졸려있는데 그거 괜찮았어? 다행이다, 재밌어해서 안녕 안녕 안녕, 우린 집에 가자 이제 안녕